아침에 일어나서 집앞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아! 깜짝이야! 차 타고 스타벅스 해! 로비 새끼! 로비 새끼! 너무 예쁘죠? 딩띠딩! 우와! 롤스로이스다! 너무 예쁘다! 여기 왼쪽 안 있지? 어! 더 가야돼! 진짜 어디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진짜! 내 선글라스 어때? 켄덜 전으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앞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누나네 집 그 동네 거든요? 동네? 집이 진짜 커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궁화! 미국에 무궁화! 미국에 무궁화가 있어 미국에 무궁화 많아 로빈의 집 뒷마당에도 무궁화가 있거든요 종종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이 동네 너무 좋아 나 우여워 진짜 진짜 안 같아 그냥 그거 같아 영화 찍으려고 만들어놓은 세트장 맞아 맞아 wait, what's that movie with Jim Carrey in it? where he's like a world he's part of a TV show uh... 기억났어. 트루맨쇼. 예, 트루맨쇼. 아 진짜 좋다. 아 그리고 여러분 플로리다는 분수가 되게 많거든요. 저런 분수들이 호수가 너무 많아서 물이 고여있으면 썩으니까 그것 때문에 분수가 많다고 구글이 그랬어요. 그치? 구글이 알려줬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겠다. 네, 좌측으로 가야겠다. 오, 여기 아직 안 왔어요. 아 근데 지금 진짜 커. 진짜 이렇게 커지? 말도 안 돼. 오 마이 갓. 아 바람 너무 많이 벌어. 우와. 바다다. 아 나 날아갈 거 같아. 나 날아가고 있어.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예뻐. 하쿠자. 물에 있는 거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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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찬복 같아. 근데 내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자, 여기 있어요. 우와. 우와, 너무 예뻐. 미쳤다. 미쳤어. 하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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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쿠자 하쿠자. 오오. хорошо. 햇변냇. 날씨 미쳤다. proof werien ovat. 맞다? 아니지? 여기 아니야. 여기 가본적 없어. 맞아가지고. 가볼래? oke. 가보자. 우와, 여러분 저희 스무디 사먹으려고 찾다고 나왔는데 이거 우리 살 곳이야? 새로 짓고 있어. 그니까 우리 거야? 50년 걸리는 거야? 오 제네시스! 이 동네는 로비한테도 새롭대요. 로비도 살면서 이런 동네에 여기 여기 하일리전 사는 거 아니야? 진짜? 본 적 없어? 진짜? 여기에서 온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젊은 사람은 많이 없는 거 같고 좀 이제 일 다 하고 은퇴해서 그치? 진짜 부자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인 거 같아요 은퇴하고 아니면 뭐 이 근처에 회사가 있는데 진짜 부자여서 여기 사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왠지 아닌 것 같아 일 안하고 그냥 쉬면서 여기 사는 것 같아 이렇게 게이트를 지나야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진짜 신기하다 몇 번을 봐도 적응이 안 되는 곳이야 플랜스무디 검색 16분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고파가지고 스무디 먹으려고 제 영상에서 자주 나온 플래닛 스무디 있죠 저희 동네에도 있거든요 도일스타운에도 있는데 플래닛 스무디 가서 맛있는 스무디를 사먹을 거예요 로빈은 진짜 오늘 예쁜 옷이야 노란색이랑 핑크색 입었을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노란색 입었대요 그리고 바지도 너무 예뻐 도일스타운은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진짜 차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는 곳이야 캘리포니아랑 샌프란시스코나 그런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커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 우리 여기서 집까지 걸어간다는 5시간 걸리겠다 차 타고 16분 정도 걸리는데 플래닛 스무디 차 타고 한번 쭉 가봐 보는 중 없어? 없어? I don't see it 플래닛 스무디 검색하고 왔는데 왜 없지? 구글에 검색해볼까? 구글에 검색해볼까? 어 여기 있는데 드라이빈 오픈 없는데 오픈이야 구글은 거짓말하지 않아 어 저기있다 플래닛 스무디 있어 추천해 구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구 여기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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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 오케이 루피는 미디움? 응 루피는 라지 먹어 I can't 맛있지? 진짜 맛있어 그래 이거 맛있다니까 나는 이 스무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내 좋아하는 스무디가 워리엄스버드 음 커피 난 안 먹은 거 콜드브루 진짜 맛있어 음 여기 안에 바나나 용과 요거트 그리고 시럽 조금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또 뭐였지? 오트밀? 딸기도 들어갔고 스몰 사이즈도 이렇게 크거든요 여러분 루피 라지 보여줘봐 미디움 아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이 그 사이즈인거 같아 벤티 스타벅스 벤티 그리고 라지가 토렌타? 트렌타? 엄청 큰 거 있어 스타벅스 하나 있어? 응 벤티 보다 큰 거 있거든 맛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드는 스무디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무디 레시피 보시고 따라 만드시면 이거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익스플로시브 에스프레소 쿠키 칩 더워 난 이렇게 난 이렇게 스무디가 좀 이렇게 thick해야돼 근데 너무 많다 이름이 뭐야? 스무디 스무디 피비 드래곤 프루트 립타이드? 피비 피넛 버터 피넛 버터 아 피넛 버터 드래곤 프루트 스무디 음 존맛 와 진짜 맛있어 나 진짜 플래닛 스무디 아니면은 플레이아보 한국에 오픈하고 싶어 진짜 한국 이거 한국에 있으면 맨날 가서 먹을 거야 와 저 차 진짜 빨리 온다 제네시스 여기 제네시스 좀 많은 거 같아 오 이거 좀 달콤해 이거 좀 달콤해 시럽 시럽 넣었어 응 처음에 원래 넣었나? 왜? 왜 이렇게 그냥 말해? 왜 그런 재료들이 없지? 난 스무디에 시럽 들어가는 거 싫어 원래 달잖아 과일이 바나나도 엄청 달고 딸기도 엄청 단데 음 음 지미 존스 어? 지미 존스 정말 좋은 샌드위치 음 지미? 지미? 어떤 샌드위치? 저러시이 마이크 그냥 이렇게 응 다 먹었어? 거의 청소기야? 아 다 먹... 벌려 다 먹으면 어떡해 저는 아직도 반절 남았어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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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는 사람들은 성격 좋지 않을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성격이 좋아질 거 같아 알지? 그 날씨가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지금 여기는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런 날씨를 살면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근데 이제 여름에는 더워서 짜증날 거 같긴 해 지금 여기는 이제 겨울이니까요 겨울이니까 날씨가 이렇게 완벽한 건데 여름에는 너무 덥대요 습도도 높고 습도가 높으면 더 덥게 느껴진대요 똑같은 기운이어도 그래서 우리 플로리다는 엄청 습하더라구요 여름에 진짜 찜통이지 않을까 왜? 왜 저를 가지고 있는지 왜 저를 가지고 있는지 왜 저를 도와줄까? 왜 저를 도와줄까? 왜 저를 도와줄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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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바퀴에 저런 게 달려있는데 저거 베이비가 옆으로 좀만 가면 베이비 차 다 부셔주는 거야 저거 웹픈이야 무기야 무기 딩띠딩 프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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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나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와 이거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에요 패트론이 45달러 밖에 안해 패트론이 45달러 밖에 안해 패트론이 45달러 밖에 안해 패트론이 45달러 밖에 안해 네 어떻게? 이거 저희가 밖에 나가서 한국에서 술 먹잖아요 그럼 이거 한 병에 막 30만원인데 엄청 저렴하네 이렇게 작은 거 두 개 사는 게 이것보다 양도 많고 더 싸요 하지마 뭐라고? 철들으라고? 뭐? 그로우업? 응 일주일이요 그럼 제가 얘기했지? 개장 번호냐 아 진짜 아니 분명히 아까까지 마스크 쓰고 있었다 응 근데 우리 개선할 때 되니까 기침하게 벗었어 왜 마스크 벗고 기침해버리기 진짜 우와 우리는 수많은 고민 끝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트론 실버 작은 사이즈를 샀어요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펌트레이 진짜 크다 You will arrive at your destination in 700 feet down the right Cool Hi Hi 오우 브라그스 브라그스 Yeah I do 밀 밀 밀 밀 딩띠딩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자고 일어났어요 저 지금 몇 시냐면 아까 우리 스무디 먹고 술 사왔잖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4시예요 아까 분명히 한 12시 정도 됐었던 거 같은데 너무 오래 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립밤을 찾고 있는데 립밤이 안 보인다는 거 으아 립밤이 어디 갔을까 저는 립밤 없이 못 살거든요 근데 립밤이 없어졌어요 립밤 어디 갔어요? 아니 근데 진짜 립밤이 어디 갔다? 나 립밤 없으면 진짜 안 되는데 분명히 오늘 아까 나갈 때 가지고 나갔다 왔거든요 Hi Jim 여기 있나? 아 여기 아닌데 아 어디있지? 라! 라! 야! 이거 세팅을 해야 해 립밤 어떡하지 어떡하지 립밤 차에 있나? 분명히 아닌데 나 나 차에서 립밤 안 발랐는데 립밤 어딨어 심하냐?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하리보 트윈 스네이크를 좀 징그럽긴 하거든요 뱀 모양이에요 저 뱀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모양인데 한쪽은 시고 한쪽은 달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거 이거 알죠? 짜궁? 짜궁? 어제 편의점에서 보이길래 이것도 샀는데 아 나중에 먹어야지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네 어? 여기 있네 와우! 뱀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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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Come on! Good boy! Good boy! Good boy! Good boy! Good boy! Hi! Does anyone want anything from Starbucks? Starbucks? No, thank you How? It's almost happy hour for me How? 4.30 Because, yeah, it's late Okay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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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obbie? Yeah? What did you do? Did you click fall? Yes Did you click fall? Yes Ah! 깜짝이야! I'm a zombie I'm a zombie Are you a zombie? Hello? Elevator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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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t it cool? Yeah Oh, we don't have a charger, do we? What charger? Phone charger No No Why? I need one My cone is dying if you're trying to kill me The second one is good It's on the bus On the bus I'm here I'm here The first one is the first one I love you I'm here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미국에 와서 쓰네 바람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거야? 그럼 신호등이 덜렁거려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내 얼굴 확대됐어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로비는 이미 했었고 이제 로비 결과랑 제 결과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 재밌었 것 같아가지고 왔을 때 바로 했어야 돼요 미국에 왔을 때 최대 8주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미국에 있을 때 유전자 검사는 한번 로비랑 컨텐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밀이야? 보긴 하지? 오케이 궁금하지 않아요? 로비 미국인 아니에요? 미국인이야? 네 뭐야? 그거 뭐야? 냄새났어 방금 내 카메라에서 나이스 여기 하나는 무슨 허리케인 것 처럼 생겼는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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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있네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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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르 왜 이렇게 진지해? 왜 왜 이렇게 진지하냐고 왜 왜 이렇게 진지하냐고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는 코로나가 흥미로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지난해에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안에서 로비가 운전하고 싶다고 나오자고 한 거거든요 이런 이런 그래서 그래서 이나가 운전하고 있어 맞아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운전할 줄 알았죠 왜냐면 아까 스무디 먹으러 갈 때 네가 했잖아 내 차잖아 뭘 네 차야 Forsch기 하트 하트 움직여야 기거 하트 나이 하트 좋은 하루 즐거울 내가 주차할게 잠깐만 내가 할게 이거 들으라고 저는 여러분 2주 계좌 아시죠? 인하 주차 계좌래 이거 후방 카메라만 있으면 그러면 주차는 뭐 문제 없지 진짜? 문제 없어? 그거 뭐였어? 야 너는 나보다 후진으로 주차 못하잖아 알지? 내가 더 잘하는 거 아닌데 뭘 아니야 그루브 It's okay, you can drive, I don't mind Drive later 주차했는데, drive 나중에 한다고? 커피 두 개 커피 두 개 I think cold brew is my style Cold brew? Thank you Are you worried about death? 아니 I just, I don't want you to be sick because then I'll get sick How rude How rude So as I'm saying bless you, like hopefully Oh, hopefully you're not sick Oh Cause I don't want to be sick 야, 재채기는 아픈 거 아니야 어? 위로해줘 위로 위로 어, 얼굴 올라가게 To help? To help? Just help with wrinkles?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해야지 Baby, 손 크잖아 큰 손으로 다 해야지 진짜 이게 내 집이냐고 오오오오 나 여기 다 놀러가고 싶어 우리 여기 낙락해가지고 왜 이 집이 너무 높아 우리나라 고급 빌라 가면 있는 커뮤니티처럼 여기 안에 자체에 골프장도 있고 프라이빗 비츠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되게 잘 되어 있어 집 다 왔다 아 근데 나 진짜 한국 가면 여기 너무 그리울 것 같아 내가 한국이 아니고 내가 미국에서 다른데 살아도 여기는 항상 생각날 것 같아 루빈 어때? 여기보다 더 나이스한 데가 있어? 여기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없을 거야 여기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도착하였습니다 취미 취미! 엘리베이터 굿보이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해 아 귀엽다 지미잼스 도착했습니다 근데 나 진짜 잘 잤다 근데 나 진짜 잘 잤다 너 진짜 잘 잤다 아 케잇 여기가 여기다 감사합니다 뭐해? 왜 웃어? 누구랑 문자해?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 아니요 마퓨 누구야? 내가 핵 리액터에 갔다 온 나 진짜 잘 잤다 진짜 잘 잤다 봐봐 진짜 잘 잤다 진짜 잘 잤다 밖에가 너무 예뻐서 보여줘야겠어 바람은 좀 많이 불지만 너무 예쁘죠? 근데 구름이 진짜 빨리 움직인다 날씨가 엄청 쌀쌀해 지금 오늘이랑 내일 좀 춥다고 하더라고요 오 추워 오늘은 날이 흐리네 오늘 내일 지나면 날씨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지나면 날씨 좋아질 것 같아요 짝 오!!! 아주 맛있는데? 테킬라, 라임 주스, 탄산수 오늘 저녁은 로스트 치킨 맛있겠다 포크 짜잔 구운 야채 이건 뭐니? 닭다리? 샐러드 이건 최고 우와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좋아? 네 반스테이 맛있... 된장맞다 다 먹었겠다 무비도? 맛있어? 응 맨날 아직 먹고 있는데 야채 남았어 내 것도 보고 여기 고기 있다 응 고기 뭐였지? 다라지 다라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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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바람 때문인가? 머리가 엄청 엉켰어 오늘 차 타고 바람 쐬서 그런가 바닷가에서 머리가 엉켰어 엉켰어? 응 어떻게 말했어? 엉켰어 엉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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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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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털 털이 진짜 많아 응 내가 따뜻해 안완치? 아이완치 안녕 아이완치 아 아니 발을 왜 여기 아 마사지 마사지 체어가 누가 이렇게 아파 짜증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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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플티비에 있는 서번이라는 티비쇼인데 이거 지금 이제 시즌2 나와가지고 에피소드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 일주일에 하나씩 작년에 맞나? 우리 작년에 봤지 시즌1 근데 이번에 또 시즌2가 나와가지고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되게 미스테리 해요 아 깜짝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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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 내 나 문